자동차 보안의 시작과 끝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안의 시작과 끝 페스카로 대표 홍성민입니다 1년 전 스파크랩 9기 첫 번째 발표자로 이 무대에 섰고 오늘 두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하기 위해 이 무대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감회가 참 새롭네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긴트의 김윤현 대표는 저와 인연이 매우 깊습니다 김윤현 대표와 저는 과거 자동차 회사에 근무할 때 바로 옆에서 함께 일하고 같이 울고 웃었던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이 친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대부분에 이 친구가 개발한 기술들이 적용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인정받는 친구였습니다 이런 친구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농업용 트랙터 분야에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농업용 트랙터 분야에서 무슨 창업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제 친구는 성민아 나는 우리 지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을 하고 싶어 그것도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실 솔직히 저는 옆에서 들었지만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고요 잘 몰랐습니다 우리 지구를 위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방법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즘 긴트의 사업을 보면 그때 이 친구가 했던 그 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세계 트랙터 시장에서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지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 그 사업에 대해 설명할 긴트의 김윤현 대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긴트입니다 세계 많은 연구기관들은 2030년 식량이 인구 증가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저희는 그 이유가 식량을 생산하는 과정 그 자체를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농부 한 명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8,000리터의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과정을 트랙터가 대신한다면 어떨까요? 무려 100배 이상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유용한 트랙터 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100조원의 시장을 형성함과 동시에 현재 전 세계에 있는 150개 이상의 트랙터 제조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이 큰 시장에서 저희는 큰 문제 또한 찾아냈습니다 앞서 보셨던 소수의 첨단 트랙터의 매우 높은 가격입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은 그 생산성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에 보급이 매우 매우 힘듭니다 그렇다면 소수의 첨단 트랙터가 아닌 일반 트랙터는 어떨까요? 오늘날 저희는 자율주행 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의 트랙터는 기계식 트랙터로 이러한 첨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식 트랙터는 자동차와 같은 전자식에 비해서 그 성능 향상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첨단 트랙터와 일반 트랙터의 기술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고 전 세계 곳곳에 첨단 트랙터를 보급할 수 있는 긴트의 지능형 트랙터 솔루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다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긴트 컨트롤은 트랙터의 엔진, 변속기, 작업기와 같은 핵심 모듈의 통합 전자제어 솔루션입니다 이를 통해 제조사들은 기존의 기계식 트랙터에서는 할 수 없었던 자동 변속이나 정밀 작업과 같은 첨단 제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튜닝도 단 몇 초 만에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능 향상과 개발 기간 단축 모두 가능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긴트 커넥트는 긴트 컨트롤과 연동하여 트랙터의 모든 입출력 정보를 저희 긴트 클라우드로 동시에 전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트랙터의 고정 및 위치 정보 또한 함께 전송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긴트 클라우드는 플랫폼에 연결된 트랙터의 모든 입출력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추가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이제 이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농민은 트랙터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쾌적하게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고요 농업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여주는 플립 컨트롤과 무인 트랙터 기술도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저희의 기술 플랫폼들은 제조사에게 첨단 트랙터 개발에 대한 부담을 혁신적으로 줄여주며 마침내 모두가 원하는 세계 곳곳에 합리적인 가격의 트랙터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저희의 시도에 이미 많은 파트너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긴트 컨트롤은 내년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국내 빅4 제조사 동양물산 트랙터에 탑재되었으며 국내 나머지 대부분의 메이저 제조사들도 저희 솔루션을 선택하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긴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미 국가 핵심 기술 개발 사업으로 지정돼 표준화 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곧 국내에서 생산되는 내수 및 수출 트랙터의 대부분이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현재 이러한 국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해외 시장으로 그 영역을 확대함은 물론 트랙터와 시스템이 매우 유사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건설기계 분야로도 도메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전례 없는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통해 하드웨어부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까지 탄탄한 수익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으며 2023년에는 이를 더욱 확장하여 3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저희 팀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긴트는 자동차부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풀스택 산업 전문가들입니다 이제까지 첨단 트랙터는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긴트는 이러한 첨단 트랙터의 대중화를 실현하여 식량 생산에 세계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 농업의 중심 그곳에 긴트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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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